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일은 미스터트롯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예정되어 있던 서울과 대구 공연이 오늘 취소됨에 따라서 그동안의 1년 6개월의 여정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인데요. 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탑식스의 모습이고요. 미스터트롯 콘서트 서울과 대구 공연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유는 거리 두기가 연장되어서 아쉬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연기와 취소, 취소와 연기가 반복하면서 공연을 진행하다가 취소되고 다시 진행하다가 취소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1년 6개월이 진행됐는데요. 아마 콘서트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의 한 10분의 1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 TV조선은 국내 투어는 물론이고요. 해외 투어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국내 투어 1년 6개월도 아쉽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다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서트 제작사인 쇼프레이 측은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의 발표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다음 달 3일, 10월 3일까지 추가 연기됨에 따라서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탑식스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소했다. 그리고 투어의 마지막이었던 대구 공연도 취소됨에 따라서 미스터트롯의 콘서트는 여기서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쇼프레이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쇼프레이 측은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기다려주신 많은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이명욱,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 미스터트롯 탑식스 멤버들을 비롯해서 모든 출연진, 그리고 스탭 관계자분들, 그리고 한마음으로 탑식스를 열렬히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쉬운, 섭섭한 감사 인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루 빨리 관객들과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탑식스 멤버들 모두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다 방면에서 활동을 펼칠 탑식스 멤버들에게 그동안에 보여줬던 아낌없는 응원을 또다시 부탁드린다. 이렇게 쇼프레이 측이 밝혔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대한 이 콘서트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연기와 친소를 반복하는 어려움 속에서 1년 6개월 여정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앞으로 이들 탑식스가 한 무대에서는 이런 콘서트를 다시 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7월인가요? 서울 공연을 첫 번째 하려고 할 때 리어설을 하는 날, 공연 3일 전에 송파구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서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작사인 쇼프레이 측에도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서울 공연이 재연이 됐고 하다가 중간에 3주차인가요? 또 취소가 되고 다시 부산, 광주 하다가 또 취소가 되고 다시 청주 하다가 또 취소가 되고 이렇게 해온 것이 미스터트롯의 전국토 콘서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탑세븐이죠? 김호중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레인보우, 중결승에 올라갔던 트롯맨들과 함께하는 거대한 대규모 공연이었다가 다시 콘서트가 재연, 다시 재개됐을 때는 너무 많은 군단을 함께 군단들이 투어를 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팀을 빼고 김호중은 또 빠졌기 때문에 탑6 전국 투어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거마저도 계속해서 취소되고 연기되고 이렇게 반복함에 따라서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미스터트롯의 이렇게 탑6의 콘서트를 다시 할 수 있을지 어쨌든 간에 이들이 오는 12일이죠. 9월 12일에 TV조선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완전체가 돼서 탑6가 한 무대에서는 콘서트를 다시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뭉칠 수 있을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완전체를 보면요. 이명웅이 있고요. 이렇게 영탁이 있고요. 이찬헌이 있고요. 그리고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대한민국 가요계 방송계를 뒤흔들어 놨던 최고의 대세 스타 6명의 모습을 다시 콘서트를 통해서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오늘 뉴스장터는 미스터트롯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